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당시에 보도했던 매체인데요. 72분 인터뷰 전체를 공개하고 녹취록 전문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대화에는 수사 대상한테 커피를 타준 사람이 당시 윤 검사,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직원들이란 말이 담겨 있단 말이죠. 또 조 씨, 대출업자죠. 조 씨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가 수사를 무말목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준 정황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전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이 허위 조작한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은 그겁니다. 핵심은 2011년 대금 중수부에서 부산재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그때 중수위과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인데 중수위과장하고 박영수가 친하니까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브로커가 뭔가 하면 부산재축은행 회장의 인척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란 말이에요. 조우영을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 검사가 담당이니까 박영수에게 의뢰를 하도록 김만배가 코치를 했다. 그래서 박영수가 윤석열에게 부탁을 했고 주임검사 윤석열에게 힘을 써서 조우영 사건을 무마를 했다. 이것이 바로 조작 인터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윤석열 중수위과장이 조우영이가 들어왔을 때 수사를 불렀을 때 커피를 타주면서 봐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녹음 파일이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녹음 파일을 쭉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 타줬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빼고 다시 편집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실제 윤석열 검사가 타줬다는 앞의 부분도 있답니다. 저는 그 전체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전체 파일을 다 들어본 사람은 이 자체가 좀 혼란이 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든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도 아니고 박모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 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전체가 사실 허위사실을 한 것이고 김만변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녹음한 줄 몰랐다. 사적 대화다. 사적인 대화다.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건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20년치기다면서 20년치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그 20년치기에서 돈을 1억 5천만 원 부가세에 대해서 1억 6천 5백만 원을 주고 책 3권을 샀다는 건데 문제는 재밌는 게요. 얼마나 이걸 꼼꼼하게 이해를 했던가 하면 6개월 전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 책 매매 계약서를 6개월 전으로 해서 6개월 전에 계약을 한 걸로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 300만 원 받으시죠. 제가 보기로는 이 전체가 사실은 과거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김대업의 병사건 기양건설 뇌물 10억 뇌물 사건 온갖 국정원 비자금 횡령사건 이런 온갖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결국 이회창 후보가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남말을 해버렸잖아요. 제대로 변명도 못했어요. 그 당시 9월 무렵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채널을 틀면 뉴스를 틀면 밤하우시 뉴스는 거의 이회창 후보 병력 비리, 이회창 후보 아들 병력 비리 사건을 보도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런 가짜 뉴스에 희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묘한 게요. 이걸 녹음을 언제든가 하면 2021년 9월 15일 날 했습니다. 5개월 전에 한 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이 된 거다. 그래서 5개월 뒤인 3월 6일 날 선거를 3일 딱 앞둔 밤 10시에 이걸 터뜨리고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SNS에다가 이거 봐라. 이걸 많이 퍼뜨려달라. 이런 식의 맨신을 올립니다. 어떤 신문들 언론보다 빠르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30분이 지나서 신문에 보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좌파 커뮤니티에 이것이 막 날라지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그래서 정말 선거를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죠. 아찔한 선거에 지었으면 어떻게 아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 이러는데 진짜 이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판단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정말 엄단해야 할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예.